반갑습니다. 이번 작품은 32카운티의 포월댄스 임프로버 레벨을 가지고 있어요.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습니다. 첫 번째 섹션과 두 번째 섹션은 한꺼번에 외워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바타차 베이직 리버스턴 베이직 스텝이라고 해요. 그래서 통으로 외워주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섹션, 오른쪽 왼쪽 바타타 베이직 스텝, 사이드 스텝 트겟어, 사이드로 코, 태그 펌핑, 왼쪽 사이드 스텝 트겟어, 사이드. 마지막 카운티에 왼쪽으로 4분의 1 방향 전환을 해서 오른발 탭. 자, 1번 카운티에 가볼까요? 1, 2, 3, 4, 5, 6, 7, 8. 두 번째 섹션. 자, 리버스턴이 들어가요. 오른발 코워드 스텝에 놓고, 오른쪽 어깨 뒤로 2, 1 방향을 틀어요. 2, 1 턴에서 투게더. 오른발, 백, 스몰 스텝. 왼발 자연스럽게 탭. 왼발 코워드에 놓으시고, 이번에는 왼쪽 어깨로 뒤로 2, 1, 주시는 편이죠. 그대로 2, 1 턴에서 투게더. 왼발 스몰 백 스텝, 오른발 탭. 자, 다음. 1, 2, 3, 4, 5, 6, 7, 8. 자, 1번과 2번. 리버스턴 베이지.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세 번째 섹션. 1과 4분의 1 턴. 풀 턴을 먼저 하시고,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을 해서, 탭이 동시에 들어가요. 자, 오른발 코워드. 2분의 1 턴. 엑스텝. 2분의 1 턴, 오른발 코워드 스텝. 4분의 1 턴, 12 턴을 보시고, 통과 동시에 탭. 다음은 왼발부터 인앤아웃 스텝이라고 해요. 왼쪽으로 4분의 1 방향 전환. 몸을 살짝 트실 거예요. 그대로 4분의 1, 왼발 사이드 업, 리커버 하시면서, 다시 4분의 1 턴, 오른쪽으로 12 턴을 보시면 될 거고, 다시 좀 오른쪽으로 4분의 1 방향 전환해서, 3 턴을 보시고,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 그대로 탭, 펌킹. 자, 세 번째 섹션, 카운트. 1, 2, 3, 4, 5, 6, 7, 8. 라스트 섹션. 오른발 코워드 스텝. 왼발 비하인드 탭. 백 스텝. 그대로 탭. 인플레이스 베이징 스텝이라고 해요. 그대로 앞에 있는 오른발을 내려놓으면서, 제자리 스텝을 하셔도 되고, 5, 6, 7, 8. 아니면 오른발을 사이드에 놓으시면서, 오른쪽, 왼쪽. 제자리 스텝, 힙, 스윙이 들어가셔도 무관하세요. 자, 섹션 3와 4, 카운트 연결해 볼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1번 섹션부터, 다스트 섹션까지 연결.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